문장의 종류를 끝맺음에 따라서, 종결 어미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. 그 다섯 가지 문장의 종류를 살펴봅니다. 평섬은 그러면 평범하게 진술하는 방식인데요. 말하는 이가 사실이나 생각을 단순히 진술하거나 평범하게 말하는 문장으로 풀이하는 문장,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뭐 다, 뭐뭐 내, 뭐뭐 비읍니다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데요. 그 예를 살펴보자면, 그네 학교에 갔다, 비가 오네, 오늘은 휴일입니다 라고 한다면 평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의문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데요. 묻는 문장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, 뭐뭐니, 뭐뭐는가, 뭐뭐 비읍니까 등의 종결 어미를 쓰고 문장 부호, 물음표를 흔히 사용하는데요. 집에 가니 아이들은 어디 갔는가, 숙제를 했습니까 등이 그 예입니다. 명령문 그러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. 시키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뭐뭐 어라, 뭐뭐 알아, 뭐뭐라, 뭐뭐 개, 뭐뭐 십시오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. 밥을 먹어라,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, 여기에 앉으십시오 등이 명령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청유문 그러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권유하는 문장인데요. 이 권유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뭐뭐 자, 뭐뭐 세, 뭐뭐 비읍시다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자면, 집에 가자, 함께 일을 하세, 모두 조용히 합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탄문 그러면 말하는 이가 기쁨이나 슬픔, 놀람, 감동 등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감탄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. 뭐뭐구나, 뭐뭐 로구나, 뭐뭐 군 등의 종결 어미를 쓰고 일반적으로 문장 부호 느낌표를 사용합니다. 꽃이 아름답구나, 예쁜 꽃이로구나, 아름답군 등이 바로 감탄문입니다. 그래서 문장의 종료는 종결 어미, 끝맺음의 방식에 따라서 평서문, 의문문, 명령문, 청유문, 감탄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